자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 안전벨트 쪽에 여기 펜마이크 하나 고쳐 있습니다 차 안에 지금 창문은 다 닫혀 있는 상태고요 신용차는 원래 조용하기 때문에 목소리는 녹음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트럭을 타고 시끄러운 트럭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현재 속도는 70km 정도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문을 열어보고 창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이 마이크에 얼마나 인향을 미치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창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보겠습니다 양쪽 다 열거 거든요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열었습니다 현재 마이크 상태 체크 중입니다 그 다음 창문을 한 절반 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견북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창문을 다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양쪽 창문이 많이 열리는 상태이고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양쪽 창문 다 닫았구요 이거 지금 제가 있는 마이크 위치가 창문을 열게 되면 바로 바람이 제 몸쪽으로 불어서요 마이크 아마 영향이 갔을 거예요 마이크는 저 카메라 쪽에 요 밑에 카메라 바로 밑에 여기 클릭해서 오랬구요 마이크 상태는 저를 향해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창문 열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견북 고속도로 말하는 톤은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 것도 목철이 크게 안 돼요 평상시에 말하듯이 창문을 다 열어볼게요 창문 다 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경북 고속도로 7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 정도 이 정도 하나 아니 이 정도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경북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고 주행 중이고 현재 운전하고 있는 차는 트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si 둘 하나 둘